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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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께가 두께가 살벌하다 쎄어 이모가 하루종일 굶었어 맞아 맞아 빨리 먹자 오우 정어리 크네 쎄어 이모가 사줬잖아 빨리 먹자 저거 너무 큰거 아니야? 아 얜 부드러워서 그냥 막 이렇게 우거우거 먹는거 아 우리 연어 소스 안 받거든 얘 엄청 부드러워요 쎄어 만져봐요 너무 큰데? 원래는 좀 얇게 해줘 엄마 알아서 뜯어먹어라 그래 원래 이렇게 우거우거 먹는거에요 그래 몬도가네처럼 먹어 오우 떨어지게 떠올려줘 자 이거 치워줘 이거 치워줘 원래 횟집연어만 그렇게 먹는거고 이런 연어는 이렇게 막 크게 썰어 넣어야 돼 연어 나문뇨 구워먹은 맛 연어 나문뇨 구워먹은 맛 어 얜 너무